안녕하세요 오늘은 풍당이끼를 만들건데요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클레이 섞을꽃 아이폼우리물 물풀 섞을통이랑 이건 물이구요 그리고 소다 필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통에다가 아크릴 넣고 우려줘요 자 이렇게 다 우려줬으면요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줍니다 4분의 1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풀을 4분의 1 넣고 그 안 뭉쳐도 돼요 물풀 넣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물풀을 넣고 섞어주셨으면 약간 끈적끈적거려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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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폼우리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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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섞어주셨으면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쏟아진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도 잘 안먹고요 조금 묻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 ょっと 오늘도 tha